그니까요. 집들이 못해간데? 지금 방법이 계속 찾고 있거든요? 네. 너 어떻게 자네? 스루타는 시에 사러 여행 갔다오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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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와 앉아 앉아 어디다 앉아 옳지 하루 좋고 어디 안녕 이제 하루 마지막 배변을 해줄 시간입니다 어? 너 앞에 어느정도 일단 잊고 나가자 잠시만 잠시만 가자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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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